네 안녕하세요 심학사 이준습니다. 2024년 3월 17일 심학사의 다음주 전략 시간입니다. 또다시 일요일 저녁 다음주를 또 준비하는 다음주 전략 시간입니다. 날씨가 좀 많이 포근해진 것 같아요. 이번 주말은 좀 나들이도 많이 다니신 것 같고 또 날씨도 좀 따뜻해져서 두꺼운 옷들을 좀 입지 않는 그런 주말이었던 것 같은데요. 주식시장도 이제 좋아지는 국면에서 조금 미국장 조정 나온 분위기에 다음주에는 좀 굵직한 이슈들이 좀 있죠. FMC 회의가 올해 들어서 두 번째 회의가 대정되어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개발자 컨퍼런스 같은 이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칩부터 해가지고 또 엔비디아 같은 그 FMC 같은 경우는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발언 내용들 이런 것들이 좀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내에서는 좀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차이 실현하고 하자 이런 어떤 분위기가 이번주 말미에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글로벌 시장이 조금 상승의 힘이 조금 둔화됐다. 단기적인 어떤 측면에 그런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드렸고 다음주는 그런 이슈들 부분들이 좀 적용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주가가 정말 1년 새 10배 가까이 상승하는 부분들 또 비트코인이 최근에 1억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을 통해서 약간 좀 놓쳤다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일본은 이제 그런 종목들을 투자해서 큰 돈 번 투자들이 또 수익 인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걸 놓쳐가지고 패닉바잉처럼 이렇게 막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쪽도 많지는 않지만 조금 소수 있는 것 같고 사실 두 개 이제 뭐 엔비디아 주식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자체의 고점이 만들어졌다? 이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높은 수준의 가격을 형성하게 되면서 최근 들어 조금 따라잡기 좀 어렵다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제가 볼 때는 다른 영역의 준비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얘기 드리는 시간도 같이 가져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또 이제 10배가 나올 수 있을까? 또 그런 엔비디아 비트코인을 좀 놓친 분들에게는 어떤 걸 준비해서 그 정도의 수익률 이상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투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다음 주 전략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은 뭐 미국장 마감이요. 지난 금요일날 미국장 마감이 나스아기 0.96% 약세 다우랑 S&P가 0.4, 0.6% 약세 마감했습니다. 아시아권 증시도 조금 조정 성격을 보였고요. 미국장도 조정을 보였는데 어쨌든 선제적으로 한국 증시도 이제 수급적으로 조금 컸죠. 외국인이 1조 원을 순 매도했어요. 금요일날 코스닥에서도 순 매도했고 또 이제 선물 쪽에서도 큰 폭의 매도를 만 개학 정도의 매도를 하면서 단계적 조정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좀 보여줬다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난 금요일날 미국장에 나타났고 이제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좀 굵직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일단 그런 부분을 좀 수급에 나타낸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S&P 지수 약간 좀 둔화된 움직임들 최근에 좀 보여주고 있죠. 치고 나가지 못하고 옆으로 좀 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뭐 인도 증시 비롯해서 전체적인 어떤 지수 자체가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렸고 대만 증시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죠. 그래서 한국 증시 자체도 조금은 이제 그런 형태를 좀 보여주기 시작했고 지난 금요일에 1.9% 빠졌고 코스닥도 0.8% 조정받으면서 단기 조정이기 때문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사를 좀 보죠. FMC부터 엔비디아 개발자 컨퍼런스까지 굵직한 이슈를 앞뒀다. 20일 날 이제 FMC 결과가 나오고요. 예상은 동결이에요. 갑자기 금리 인하할까요? 그러기에는 부담이 클 것 같고 동결로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하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GTC에서 차세대 AI 칩 B100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뭐 예정된 이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차익매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이 크죠. 어쨌든 엔비디아는 주기적으로 지금 AI 개발자 컨퍼런스를 열고 있고 또 엔비디아가 주도한 AI 투자 열풍이 최근 뉴욕 증시 강세를 이끌은 만큼 엔비디아의 이런 행사와 또 최첨단 그래픽 가속기 H200보다 개선된 B100을 공식 발표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차익신한이 좀 흘러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FMC 같은 경우는 올해 예상하는 점도표 부분에 어떤 변경이 이뤄질지 이런 부분들 올해 연방기금리 중간값이 연 4.5에서 4.75% 해서 75BP 정도 내릴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총 그래서 25BP씩 세 차례를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게 변동할지 여부를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경제 전망에서 올해 연방기금 금리 중간값이 연 4.75%로 상향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니까 세 번 정도 25BP씩 세 번 정도 금리 인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컨센서스거든요. 근데 두 번 정도밖에 내리지 않을 거라는 분석 이런 게 최근에 조금 시장을 누르는 부분이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FED가 올해 세 차례 간에 두 차례 인하를 예고할 것이라는 전망 전망이죠. 어떻게 나올지는 다음 주 대부분 알 것 같은데요. 그게 두 번 하든 세 번 하든 사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출렁일 어떤 요소는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어떤 전략의 변경을 가을 부분까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핫했던 분야 자체가 우리가 인터 배터리라는 배터리 가장 큰 행사가 열렸잖아요. 거기서 삼성 SI가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확고히 발표한 게 좀 컸어요. 사실 알려져 있었습니다. 작년부터도 삼성 SI가 가장 빠른 양산에 진입할 것이다. 전기차 용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용도로는 일본의 다른 회사가 양산조차에 먼저 들어갔지만 전기차에 들어가는 게 양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급되는 정도가 크고 이게 많이 양산화되는 흐름이 되어야 가격을 다운시켜서 또 선순환적으로 더 확산적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전고체 전지라는 게 전기차에 쓰이는 게 가격을 다운시키는 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해서 전고체 배터리가 2배 정도 될 것이냐 가격이 3배 정도 될 것이냐 5배, 7배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얼마나 많이 쓰이느냐에 따른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대량 양산할수록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다는 것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다운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선순환 돌면서 더 확대시키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삼성 SI의 역할이 글로벌 전고체 시장에서 가장 핵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서 지금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지면서 올라서는 부분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다른 배터리 셀 업체들이 바닥에서 대량 거래 터뜨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삼성 SDR만 터뜨렸단 말이에요. 저평가 됐다고 그런가? 그렇지 않죠. 저평가도 있지만 그게 핵심 부분은 아니고 전고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SI의 상당한 규모의 메이저 자금이 유입이 됐고 외국인 기관 자금이 많이 유입된 게 아니에요. 보시면 외국인 기관이 메인으로 들어와서 끌어올린 게 아니라 이건 상당한 개인단의 큰 손이라든지 이쪽에서 들어온 걸로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27년도 양산이라는 걸 딱 못을 박아버렸다는 측면은 어느 정도 양산화시킬 수 있다는 기술적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게 확인이 됐다는 거고 그렇다면 그때부터 양산인데 그럼 소재 업체들의 증설은 6개월 만에 뚝딱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올해부터는 증설을 어떻게 할 거다, 어떻게 할 거다 이게 순차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나중에 발표하고 나중에 생산하고 이때 돼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투자로 성공한다는 건 결국 그 정보가 100%가 됐을 때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략 한 40%, 30%일 때 100% 정도 채워질 거라는 걸 예상하고 투자한 사람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라는 분야는 인사이트가 필요한 거죠. 인사이트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투자에. 3월 17일에도 이런 기사들이 나왔어요. 구미의 전고채 배터리 분야 생산 공장을 신설한다. 3천억 원 투자를 진행한다. 이런 기사를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결국 지금의 에코프로BM이라든지 포스코 퓨처엠 같은 기업들도 작년도에 주가가 급등했지만 그 전에 몇 년 전부터 계속 증설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온 뒤에 발생된 매출과 주가 상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인기 있는 기사는 아니겠지만 이런 것들을 이해한 투자자들은 제목 그대로 오늘 제목 그대로 텐베거의 어떤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는 거겠죠.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과 전고채 배터리 분야 생산 공장 신설을 위한 투자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고 십체를 밝혔다. 지역, 지사, 시장 이런 분들도 중요할 것이고 일자리 늘리는 부분이니까 이수그룹,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회장 대표 참석 전고채 배터리는 리튬이온 전지를 대체할 차세대 배터리로 꼽힌다. 가격 문제만 해결된다면 사실상 리튬이온을 대체할 수 있는 영역까지 갈 수 있죠. 가격적인 문제만 한다면. 가격적인 부분이 리튬이온 대비해서 2, 30% 정도만 높은 수준까지 내려가더라도 사실 리튬이온 전지는 굉장히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탄소섬유라든지 차량 경량화를 위해서 특수 소재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전고채 배터리로 대체되면 들어가지 않거나 상당히 줄여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벼우니까 상대적으로 밀도 대비 높은 주행거리 성능들을 내니까 전고채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빠진다면 상당히 이 정도 수준이면 비등하게 맞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리튬이온 전지도 계속적으로 가격적으로 다운시켰고 전고채도 이제 차후에 나오면서 많은 어떤 사용처를 가지게 되고 대량 양산 체제에 들어가고 하면 가격이 다운되겠죠.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는 상당한 경쟁력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미리 예상하고 상상하는 사람들은 투자들은 보다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전고채 배터리 핵심 원료인 황화 리튬을 생산할 기술력을 갖춘 정밀화학 기업이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황화 리튬을 생산할 신규 공장을 구미산단 내에 건립할 계획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서 투자 부지를 신속 확보해서 2025년부터 신규 고용 100명 및 3000억 원의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래서 지자체도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떤 기업에서 나올 것인가를 우리가 찾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이수화학이라는 화학에서 인적 분할해서 아예 전고채 전지 사업 부분만 떼서 이렇게 상장된 거죠. 충분한 조정을 받았고 상승의 흐름들, 액면 분할을 진행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가격이 좀 비싼 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500만주 밖에 안되죠. 34만주 해서 이런 기업들이 주목도를 좀 높이는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고 레이크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내면서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잖아요. 2차전지 업종 내에서도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고 핵심 기업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삼성 SDI 거래 터진 것들, 그리고 신고가 되는 것들이 이제 핵심이죠. 레이크 머트리얼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런 기업들이 핵심이 될 거고 장비 쪽에서는 이제 CIS 라든지 또 이제 PNT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좀 핵심적인 기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기술 하나기술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서 좀 주목도를 향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비 회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채 전지 관련된 기업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하고 내일 좀 걸쳐가지고 전고채 전지 관련된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저번 시간에도 이제 마감 영상에서 한번 좀 체크를 해드렸고 밸류체인 관련된 기업들 체크를 좀 해드렸는데 좀 장기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고채 배터리 장기 성장의 시작 지점이다. 단발성 이슈로 봐서는 절대 안 된다. 2025년부터 27년 전고채 배터리 상용화 시작이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이제 9월 8일이죠. 국제 전기차 엑스포에서 뭐 이번에 이제 인터배터리 2024에서만 발표한 게 아니에요. 삼성 SI가 이제 차세대 전진 전고채 배터리 양산 계획을 공개했고요. 일본 도요타 같은 경우는 25년 양산 예정을 탑재한 전기차 영상을 공개하면서 전고채 포함한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16조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좀 연기됐습니다. 도요타 같은 경우는 한편 이제 폭스바겐, 노스볼트, 현대차, BMW, GM 등도 25년에서 27년에 전고채 배터리 양산을 시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제 기술력이 가장 앞서 있다고 좀 알려진 것은 삼성 SDI이고 양산에 가장 가깝게 전기차용으로 가장 가깝게 되어 있다고 예상되는 기업은 삼성 SI입니다. 전고채 배터리 양산 로드맵을 올해 3월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4에서 현재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관련 테마가 부상했는데요. 삼성 SI는 현재 자사의 각형 배터리 P5 에너지 밀도보다 약 40% 향상된 900WL 이상의 전고채 배터리를 27년 양산 목표로 개발 중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고채 배터리라는 배터리 내에서 음극과 양극을 오가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전해질을 액체에서 고체로 바꾼 것이죠. 우리가 이제 화재 위험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고체로 이제 교체를 하게 되면 전고채 배터리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나 높은 안정성 그리고 에너지 밀도 가장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격만 액체 전해질하고 똑같아지면 이거는 대체죠. 조금 대체되는 겁니다. 전해질이 고체면 외부 충격과 온도 변화의 강해서 화재 위험성이 낮아지고요. 또한 분리막 냉각 BMS 등 관련 부품이 줄어들어서 그 자리에 활물질을 더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주행거리를 늘릴 수가 있죠. 이는 전기차의 높은 안정성과 주행거리 증가로 귀결돼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는 점이죠. 국내 배터리 3사는 모두 황화물계 지난 시간에 산화물계와 비교해드렸죠. 황화물계를 기반으로 전고체 배터리 개발 중이고 고체 전해질은 제로에 따라서 무기계, 고분자계로 나뉘는데 무기계 중 하나인 황화물계를 사용하면 이온전도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지금은 이게 대세로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양산을 하는 기업이 어떤 걸 가지고 사는가가 핵심인데요. 그게 바로 황화물계로 삼성 SI가 첫 양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관련 소재 및 장비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에 관심을 우리는 미리 가지고 있고 미리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전고체 배터리는 1회 10분 충전에 800에서 900km 주행이 가능한 전지로 지금의 배터리보다 훨씬 더 안정성은 당연하고 주행거리 자체도 압도적인 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에너지 밀도가 높고 충전 시간이 짧아요. 외부 충격 및 배터리 팽창에 의한 화재 폭발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래서 차세대 전지로 주목을 받고 있고 비록 향후 전고체 배터리의 대량 양산 체제 구축에 필요한 기술 개발에 현실적 과제들이 남아 있긴 하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상용하면 성공한다면 뭐다? 장기 성장과 시장 확대 방향성은 뚜렷할 전망이다. 따라서 글로벌 전고체 배터리 시장 규모는 25년 1.6조원에서 2035년 이건 예상이 다 달라요. 사실 2030년 한 50조 될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고 예상 기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대략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이 시장이 개화하면 엄청난 성장이 될 것인데 그게 일부의 소수의 기업만이 누릴 것이라는 것은 명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 중심으로 현재 시점에서 양산 시점까지 투자를 한다면 어떤 시점에서 주가가 움직일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엄청난 수익률 엔비디아와 또 비트코인의 어떤 수익률에 버금가는 혹은 그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이 영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단순 테마로 여기지 말고 엄청난 업사이드의 어떤 잠재력이 있는 그런 분야로 인식하고 종봉을 찾아서 그 기업을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올라간 것들 이미 오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투자해도 추가적으로 더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아직은 그런 퍼포먼스와 그런 어떤 기대가치가 주가에 어느 정도는 좀 반영되어 있는 영역이 아닌 쪽에서 찾는 게 가격적인 어떤 우리가 수익률 면에서는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높겠죠. 남들도 확신을 못하는 그런 쪽 남들도 확신을 못하는 쪽 근데 우리는 학습을 통해서 확신을 하게 돼 그러면 이제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관련된 간단한 어떤 전망 이런 이유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자세하게 정리한 내용들 준비한 내용들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너무 깊이 있게 파면 다음 또 이제 다음 주 또 출근하시는데 그럴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 또 이 내용들 추가적으로 자세한 내용들 이야기 드리고 꼭 관련 종목들 또 글로벌적으로 이제 있거든요. 글로벌 기업들 같이 이야기 드리면서 이 내용들 좀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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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